엔진이 조용해야 되거든요 이 소리가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떨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쉽게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엔진 상태가 좋은지 아닌지 쉽게 아는 방법 이거는 물컵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컵 근데 물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파도를 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엔진 상태가 좋은겁니다 근데 만약에 컵이 쓰러지려고 하거나 물이 막 툴렁툴렁하거나 이러면 안돼요 물을 보면요 이렇게 거의 조용해요 이렇게 컵도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서있죠 이렇게 물도 보니까 조용해요 이렇게 이면 엔진 상태가 좋은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가 문제가 있으면 한번 볼까요 문제가 있는 차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엔진이 뭔가 흔들리는 것 같죠 그쵸 예를 보면 이 차가 문제가 있어요 물이 막 흔들려요 막 내려오려고 그래요 물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컵도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죠 물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물컵을 이렇게 올려놓고도 이렇게 아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은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좀 이상하다 그러면 물컵을 하나 살짝 얹어놓으면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컵 하나 가지고 엔진이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따갈 수 있어요